옆에선은 홍광석 두개 홍광석 두개에다가 홍광석 두개 실리콘 잠시 한 달 신경 안하는 뭔가 달라진 것 같진 않은데 오! 반짝거려 반짝거려 와 이거 봐 반짝거려요 대박이네 탁자사전 조각 내가 좀 캐논가 있지 않나? 못 가려워 역 줄기만 잔디우 칼스킨 지린다 이거 아 또 이 지랄이네 이거 아이씨 버걸렸어 이거 한 번 껍데기 조각인데 한 방이면 잘라지는건데 이게 쉽게 쉽게 얻어지는거 했나? 빈 공간이 없어 나무 버섯의 부분은 뭐야 필요없는데 아니 내구도 엄청 튼튼해요 아직 82% 남았어 아마 원래 칼이었으면 지금 한 50% 남았는데 단단해 아이씨 버섯의 부분은 PROMP 인간에서 뱋으니 히트는 주개 4개? 주개 4개였지? 오 쉿 와 씨 티타늄 40개 들어가네 이거 하나 짓는데? 나중에 빨리 해체해야겠다 와 자 아 이정도 사이즈가 되는구나 요정도만 이 양해 아 이해는 됩니다만 어때 어디다가 박는거야 이거 뭐야 이거 엄청 크네 이거 아래로 들어가는거라고요? 높이 띄워서? 그건 아닌것 같고 기관 확장하자고? 하아 아 문풀 밑으로 시무스가 들어가야되서 아 그래요? 알았어 티타늄 가져와야겠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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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안되네 타임이 넘치는정도 아니고 하하 지형 변환기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왜 안떠 저거 왜이래 너 기반 없이 짓는거라고? 확실해? 어 어? 잘못 찍은거 아냐 이거? 뭐야 문 볼구만 뭐야 기반이 필요가 없잖아 불쇼 다시 짓자 하... 하... 기반이 필요가 없잖아 이러면 다시 짓자 지형 변화기각이라고? 그거는 괜찮을 것 같고 지형 변화기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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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된다 입구는 어디야 근데 사나다 죽인다 집이랑 연결해야 된다고? 아니 그건 알겠는데 통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들어갔다 놓쳐 아이씨 이런 미친 미역이 주구가 없네 마땅이 위에 이건 뭐지? 아무것도 아닌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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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시스템 지리네 응? 뭐야 이거 왜 이래 뭐 짓다 말았냐? 왜 이러냐? 무슨 버그야 이건 충전카드가 있는데 미역이 또? 중간에 안 지었다고? 아니야 배가 고프면 물고기를 먹으면 되지 누가 한상용이래? 비상식량인데 뭐야 이거 짧어? 이럴수가 있나? 다른 부착 구조물이 먼저 해제되어야 된다는데? 여기 연결될텐데 여기 연결될텐데 신발장? 잠시만 잠시만 신발장은 문제가 아니야 이게 어떻게 되죠? 이거 어플 어플 붙잖아 이거 붙긴 붙지 안 붙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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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해체하면 안 될텐데 아이씨 아이씨 이거 옮겨야돼 신발장 옮겨야돼 안 옮기면 더 터져요 저거 아 신발장이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음 이렇게 아니 이렇게 어 이렇게 해야돼 안 빠져 안 빠진다 안 빠진다 왜 안 빠지지 또? 안 빠지네요 업그레이드 콘솔일게요 이제 시모스 콘솔 셋업 그거 하면 되고 아이씨 뭐야 왓더 뭐야 야 이거 이거 근데 칼이 너무 세는데 이거? 오이씨 뭐야 계속 세개 둬볼까 어떻게 되나 별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아이씨 뭐야 장미칼이야 이거 잘못하면 이거 진짜 훅 가겠는데 조심해야겠는데 말도 안 돼 컴퓨터 칩이었지 칩이 일단 은광석이 많이 필요합니다 은광석하고 석영 탁자 산호조각이었죠? 은광석하고 석영 흥 은광석 이 시간 자 땜 아 여있네? 아 예 어 여있따 온방석 가고 주차장에 신발장 만자고? 주차장에 신발장 만자고? 그래? 어 뭐야 뭐? 칼 함부로 두르면 안되지 어 지열발전기 15도 이상의 열을 전기로 변환한대 개쩐다 아 저거 쩔구요 티타이논 두개만 있으면 만들 수 있고 유리 하나 필요하네? 유리는 뭐 하나 만들면 되는건 상관없고 않고 우선 아이씨 카스 버릇 카스 버릇이 또 카스 버릇이 또 뚝 나오자마자 있어야 겠죠? 좋아 아 이쁘다 신발장 그 다음에 강화를 해야될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시모스 강화콘솔 강화콘솔 어디가 됐나 뭐야 어 뭐야 아 이렇게 설치가 이상한데 이거? 이렇게 설치되는거야 이거? 이게 맞아? 뭐 약간 이상한데? 바깥에 있는거 아냐 이거? 벽에 붙이라고? 아니 벽에 붙이는거 붙이는건데 이상하네 이상하네 음 이렇게 되는게 맞나보네요 시모스 얼외 세발 세발 티타늄만 있으면 돼 오오 시모스 업그레이드 모듈 시모스 수압 내성자재 시모스의 자망수심을 200미터만큼 늘려줍니다 시모스의 에너지효율 모듈 에너지효율 15% 늘려주고요 태양광 충전기 태양광이 있을때 시모스를 자동으로 충전합니다 이거 개쩐다 개쩐다 시모스 저장고 모듈 시모스의 4x4 용량에 저장고를 탑재합니다 와 대박 이것도 대박 이것도 짤구요 그리고 시모스 전기 방어 시스템 전기장을 발생시켜 위협적인 어종으로부터 시모스를 보호합니다 오오 그 다음에 시모스 음파 탐지기 증강 현실로 주변의 지형을 보여준대요 오오 이것도 짤구요 크 시모스 선체 강화 자재 충돌 시 임는 피해를 줄여준대요 아 네개 선택이야? 아 그렇구나 아 4개 선택이래 야 아니야 4개 선택이래 일단 깊은 곳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연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거 어딨죠? 그 태양광 충전기 그 다음에 수압 내성자재 요 2개는 일단 하고 은바탐지기는 필요 없잖아 그치 아 2개 만들면 된다고? 아 2개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아 이거 이거 4개 박으면 아 중복해서 넣을 수 있어? 그래요? 저장고 모듈 다 박으면 완전 그냥 용달차네? 그치 결론은 모듈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아 그러네 잠시만요 나 물 좀 가져올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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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그러면은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해봅시다 근데 은근히 모듈은 별로 그렇게 비싼게 없어요 티타늄이 대부분 다 들어가는게 아니군요 충돌시 입는 피해를 줄여줍니다 그니까 이거 아니 그니까 이렇게 하자 충돌 안 시키면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증강현실로 주변 지형을 보여준다는데 이건 뭔 소리지 모르겠네 이건 한번 껴봐야 알거 같은데 이거 뭐지 그 내꺼 그 뭐야 그그그그그 또 뭐지 저거 그 이름 뭐냐 그거 아무튼 그거 같은거 같은데 어 소형 오토바이에 있는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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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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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터에 뜨던 그거 아냐? 그거 별로 쓸모 없던데 스쿠터 스쿠터 스쿠터에 붙어있는거 별로 안졌던데 이거 오 이름 받고싶다 이름은 이름 까막새다 아 이거 색깔이구나 이거 색깔 뭘로 하지? 검정색 검정색 좀 그런가? 오 오 오 색깔 맥라이더? 흫 올건 말고 블랙과 화이트를 조합하자 일단 바깥에는 검정색 안쪽은 하얀색 안쪽은 하얀색 주문이네 장어 사자 편의점이 최소호 3 그러고 6 약 꽉 4 20 21 하하 까막새 야 까믹새라고 보인잖아 폰트 색깔 개구려 아씨 줄무늬 하하 줄무늬 흰색이 낫겠다 인테리어 인테리어도 흰색 해야지 아이씨 아이씨 까믹새라고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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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 색깔이었나는데 아이씨 핫핑크 보호색 효과를 주기에 올검정 그건 내가 안보이잖아요 됐고 꿀벌? 꿀벌? 꿀벌 컨셉 좋다 야 꿀벌로 가자 빠밤에 들었다 흐흐흫 비다 비 비다 비 넌 이름 비다 어어 이쁘다 이쁘다 어 이제 좀 귀엽네 야 너 풀강 해줄게 좀만 기다려 비연려 오 이렇게 나오는구나 오 렛잇비 아아 렛잇비 아니 너무 길어 근데 그거는 이게 귀여워 지금 안에는 핑크핑크로 해야지 인테리어는 핑크로 하자 크아 아이씨 깔끔하다 아 좋아 좋아 색감 좋아 크아 깔끔해 범블비? 에이 범블비는 이미 있잖아 비가 나 비 어 비가 나 캬아 이쁘다 이쁘다 쓰읍 어이 맘에듭니다 얼에 장전해놔야지 이제 시모스로 모든 데리고 다 재패하겠어 사이클롭스 깊숙히는 들어가도 뭐 어 잠깐만요 아 일단은 창고부터 일단 창고는 무조건 하나 들고 다닌게 맞어 창고 하나랑 아 어뢰 어뢰 어뢰까지 하려면은 수심 1만미터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데 그건 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능한가 그게? 독침 장전하겠습니다 독침 아 네 이름 이제 생각났다 네 이름은 팥비야 팥비 팥비 응? 팥비 팥 팥 팥 팥 음 아니 근데 이거 어뢰보관은 어디다 하는거야? 어뢰보관은 어디다 해요 이거? 어뢰 어디다 집어넣을 수 있는거야? 저장고여 여기? 반대편 반대편? 어땠다 이거